안녕 비디오 어시스트 아저씨야 오늘은 내가 근황 올림픽을 봤는데 내가 없어져 볼게 아저씨를 오랜만에 만났어 그래서 나도 없어져 볼게로 리뷰를 해볼게 자 난 지금 여기 없어 나타나 볼게 하나 둘 셋 얍 얍 얍 내가 지금 제품으로 변했어 오늘은 이거를 보여줄 거야 이거 카메라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유용한 정보야 다시 사라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아 맞다 카메라가 지금 없네 나 카메라 가지러 갔다 올게 하나 둘 셋 얍 자 카메라를 가지고 나왔어 자 여기다가 달아 볼 거야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팔캠 맥링크 달아 볼 거야 자 하나 둘 셋 얍 자 뚜껑 열렸어 카메라에다가 이거 장착해 볼 거야 하나 둘 셋 얍 이 스트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 원래 픽 디자인이 유명한데 팔캠께 더 좋은 것 같아 자 보면은 자석이야 원터치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간단하지 하나 둘 붙어버렸네 하지만 위에를 잡고 여기서 잡고 이렇게 오르면은 바로 빼죠 다시 한번 껴볼게 하나 둘 원터치라서 너무 편리한 것 같아 야 이거 정말 스트랩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스트랩 잘 사용하는 방법 알려줄게 보통 카메라는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흔들림을 잡아줘야 돼 목을 쭉 빼고 목이랑 멀리 혹은 목이 짧다 하면은 끈을 높여서 이렇게 길게 해주면 더 좋아 머리가 있어. 머리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하면 웃길 수도 있지만 목에다가 하는 경우에는 내 시선이 여기 지금 입장이랑 같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카메라를 찍으면서 바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스트랩을 해서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흔들림이 많이 없어질 수가 있어. 밑으로 해서 위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삼각대가 없어도 촬영을 잘 할 수가 있어. 내가 스트랩을 썼을 때 카메라가 얼만큼 덜 흔들리는지 보여줄게. 걸어보고 있어. 지금 스트랩을 이용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걷고 있어. 이렇게 찍어볼게. 이렇게 찍고 있어. 흔들림이 스트랩이 있으면 많이 줄어들어. 이렇게 가서 위로 찍을 때도 그렇고 아래에서 찍을 때도 스트랩이 목에다가 이렇게 팽팽하게 해놓으면 엄청나게 흔들림을 잡을 수가 있어. 못 믿을 것 같아서 스트랩을 제거하고 촬영을 해볼게. 자, 스트랩을 제거했어. 다시 한번 찍어볼게. 아이고, 스트랩이 없으니까. 손이 너무 흔들리네. 자, 스트랩을 다시 껴 볼게. 확실히 스트랩을 끼니까 속 떨림이 많이 없어졌어. 많이 좋은 것 같아. 자, 환경이 바뀌었어. 부끄러워서 내가 지금 이동을 했거든. 다시 움직여볼게. 하나, 둘. 신기하지? 다시 한번 이동해볼게. 하나, 둘. 정말 마법같은 일이야. 다시 카메라 앞에 좀 가까이 가볼게. 하나, 둘. 하나, 둘. 아, 피곤해. 이렇게 순간이동을 하니까 체력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아. 내가 오늘 보여준 이 스트랩은 정말 좋은 스트랩이야. 자, 지금 길이가 있어. 이거를 쭉 밑으로 당기면 스트랩이 밑으로 가. 어머나. 위치가 이상하네. 자, 이걸 다시 올릴 건데. 꼭 올리고 올려. 너무 쉽다. 너무 쉬우니까 내가 가까이서 한번 보여줄게. 하나, 둘.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내리면 되고 반대로 이렇게 올리면 너무 쉽다. 부담되지? 다시 뒤로 가볼게. 하나, 둘. 얏. 픽 디자인 스트랩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카메라에 스트랩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좋아. 카메라가 아니어도 다른데 써먹어도 돼. 파우치라든가 일반적으로 뭔가 고리가 필요한 것들은 바로 그냥 설정해서 쓰면 될 것 같아. 이거 되게 좋은 거니까 꼭 한번 사봤으면 좋겠어. 되게 어색하다. 다시 학교로 돌아와 볼게. 하나, 둘. 시작! 지금 여기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나 많이 보고 있는데 많이 미친놈처럼 생각을 해. 부끄러워서 뭐 하나 싶은데 이거 왜 하냐면 이따가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이거 찍은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하지만 우리 헬로우키 친구들한테도 이 영상을 같이 보여줄 거야. 오늘 들어간 효과들을 보고 같이 공부를 해주길 바래. 재미가 없다 그래서 아예 재미없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야. 안녕. 빨리 사라져 줄게. 얏!